주인님 오늘은 밖에서 뭐 하셨어요? 주인님 주인님이요? 네 주인님 작가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? 왜 그러다뇨? 이거 주인님이 저한테 각별히 저한테만 원하신 거잖아요 서로의 호칭에 대해서 작가님 주인님 전에는 님자 붙이기 이상하니까 시간 달라고 하시더니 그래서 그동안 저 혼자 시시거린 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주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옆에서 듣는 저도 좀 느낌이 이상한데 본인 이름이 주인인 걸 어떡합니까? 이름을 바꾸라고 할까요? 이름 바꾸시겠어요? 아니요 제가 익숙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주인님 네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주인님 네 두 분 쇼윈도 가짜 커플은 커피 타임까지십시오 네 아이치리드 깜짝 동영상 오신걸 이 시각도 아이치리드 사회적 아이치리드 아이치이드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